가르가르식 이 노치에 부르르나 이 노치와 전부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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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괴물에게 학살당하고 있는 병사들 괴물의 정체는 작품의 주인공 개쌍먼치킨 네크롬에서 그 괴물을 상대하기 위해 유유히 등장하는 용사가 있었으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미일 지삼 GOGG 갓 ti sing stick 탐 마시이 탐 놈 어 해골군대까지 소환하며 용사를 몰아붙여보지만 그냥 뭐 무쌍을 찍어버리는 용사였으니 그러자 어느 술식을 발동하는 괴물이었고 그와 동시에 용사의 검이 핵을 꿰뚫었는데 어째 현대로 역전생을 해버렸다 피를 흘린 채 어슬렁거리는 소년의 모습은 경찰의 타깃이 되기 충분했으니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등장한 안경년나 고맙게도 남주를 구해준 안경녀 도와줘서 고맙다며 인사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전생이 되기 전 이 소년을 죽인 범인이 이 녀석이었던거 선생이는 개싸먼치킨 괴물이었던 남자였지만 정령의 기척도 없고 마력도 없는 이상한 세계 하지만 결국 막다른 방에 내몰렸으니 독특히 보이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 안이 발동되며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남주였고 선천적으로 사령이 보이는 안보유자 그 때문에 부모가 남주를 팔아넘겼고 네크로맨서가 되어 정말 오랜 시간 전장에서 살았죠 소중한 사람들을 만들어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지만 소중한 사람들을 잃으며 분노에 삼켜진 남주 괴물이 되어 사람들을 학살하게 되었죠 그렇게 진정으로만 하던 평온한 세계의 전생은 그였는데 어째 오자마자 사람을 죽여버렸다 그야말로 멘붕 상태였지만 그보다 더 멘탈이 나간 누군가가 있었으니 그도 그럴게 갑자기 마법을 쓰는 인간이 나타나면 어이가 없겠죠 안경열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을 파견한 타쿰이 근데 어째 마법으로 사람을 고친다 그래서 女性魔術ですよこの国では魔術とか心霊術を使う人は私が見たのは今目の前にいる君が初めてね 今のは集団幻覚ですごまかせると思ってるごまかされてもらえませんか こっちにはわからないんですよ死にやすさがどれくらいなのか 近い…最近妙に多いわね 隣に家に住んでいるのか 幼稚園に住んでいる時に心霊をしてほしい 今すぐそこに案内してほしい なぜあなたが気にするの? 焼かれたことは何度かある あれはとても苦しい 子供が受けるべき痛みじゃない そう… スパイダーメン 뺨치げ 날아가는南주 人の目の人を心に気づくない 幼稚園を育てるのか 人を育てるのか 結果的にみんな助かったけどよ 矢時馬の前であんなことやるか普通 しかしこいつの倫理感はどうなってんだ 美咲の命をおもちゃのように扱ったと思ったら 今度は子供を助けようとする 理解ができない 그렇게 소생마술을 통해 안경열을 살려낸 남주 소생이라기보단 좀비로 만들어버린 거였죠 그런 남주가 마음에 들었던 그녀는 클라리사 덕분에 보금자리가 생긴 남주 미사키와 함께 위례를 맡게 되었는데 따라서 야스브라르는 계획이었지만 잠을 자긴 게 뿔 내복을 하고 있었던 이 녀석들 물론 개싸모은 치킨 미사키를 제어할 수는 없었으니 물론 아무리 강해도 총앞에선 모두가 평등하죠 하지만 그 전제조건은 인간에게만 해당된다는 거 좀비로 파워판미사키를 총때로 막을 수 없었죠 하지만 이 녀석이의 자식을 통해 저는 그냥 얻을 받았을 때 그 녀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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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을 받았을 때 撃たれてからまだそんなに立ってないよな 腐敗防止と肉体重複の効果があるからどうにもならないよ あとは唾液に強めの麻痺作用もあるはず ポルカー 本当だ クルポンも噛まれてみる この現代社会が生み出したモンスターめ モンスター モンスター そういえばこっちにもいるのかな あの最悪潰しみたいな規格外の怪物が よぐれ 신나게 날 띄워준 남주 덕분에 巨격ばっけ 괴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えっやべ 逃げることはないだろ 犯罪者 ごわ 동시에 클라리사에게 찾아온 경관이었는데 調査結果 남주에 관련된 모든 정황이 クラリ사의 조직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クラキリサ ああごめんごめん 驚かせたかな 気にしないでください ヤベェのに捕まっちまった どうする あの 気にしないでくださいって お願いしたと思いますけど でもそのドローン 僕の友達の大事なものなんです 友達? タクミ君とかい? 友達の情報屋をやってた俺の目の前で 奴は武闘派のメンバー825 あっという間に血祭りに仕上がった 力は隠せ 目をつけられると平穏に暮らせなくなる そいつは警官だ やっぱりこいつ 普通のガキじゃない この気配の重さ まるで鉄砲玉 いや シラバをくぐったヤクザの組長 歴戦の軍人 まさかな アタッ 逃げよう ここにいたら襲われちゃう ちっ ただのガキの力じゃねえぞ今の 어떻게든 도망친 둘이었고 곧장 서로 달려와 조사를 이어가는데 현장에 있던 발자국과 チャインバルジャークが 똑같았으니 ビンコ 久々に クイガイのある山です 面白くなりそうだ 結局 何しに来たんすか あの人 話を聞きに来たんでしょ 遊びに来たよ タイミング おっ 嵐? どこに…ってこの方向… おいポルカ!今店の中か? もし店の中なら裏口からすぐに出ろ! どいてくれませんか?客ですよ 今はまだ ああちょいといろいろ話を聞かせてもらっていいかな 不出もう如かで Mengeleを見つけられたくないだろ あ explained番目にきちぎり迫ado After that, 何日に伝えたん といか分かりやめん それがここにいる ゲーミングスよっ nasdaaゲミングスの地下が登場する テイジョーがちていけんいさき どっちの部屋には не産められます メゼンダーしません これは玉行躍という樹下不能覚醒 敵き出せいいうものです もちんじゃくて grasp eagle 最初から殺しが目的ならもうこの時点で誰か死んでるわ。レミングスの考えを読むなんて無駄ですよ。どの道うちの特別手配案です。ぶちのめして取り押さえましょう。 無駄で無駄だ。 無駄になったものだ。 わたくさんの魔法を使う必要がある。 でも警察の前に機器を使いなければ、平安静的生活とは間違いません。 最初から選択肢は一つしかない。 말은 그렇게 해도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는 남주 미사키를 도저히 두고볼 수 없었죠 물론 우리의 미사키짱도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마비덴템을 타 고대한 마법을 구축하는 남주 압도적인 힘에 가까스로 도망친 레밍스였죠 압도적인 힘이 없었죠 하지만 당신이 자신이 분명히 알았죠 한 번 더 짧은 시간을 하고 당신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남주 당신이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너무 너무 잘했고 하지만 그 부분은 감각을 받았다 이 세상이 계속 벽을 벌려야 이 세상은 불편한 것 같은 것 같은 것들은? 짜잔!